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주 발표된 고용지표 호주에 이어 이날 발표된 서비스업 관련 지표의 서프라이즈가 투자자의 위험 손호를 자극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1.44%, 다운은 1.13%에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1.67% 오르면서 여타 지수 대비 소폭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당일 발표한 3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전월 대비 8.4포인트 급등한 63.7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59.0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수치는 199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제지표의 빠른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채 10년물 금리는 장주 한대 반등에 나섰으나 이내 하락으로 반전하며 1.71% 선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기술 성전주들은 일제히 상승 반영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알파벳이 4.2% 상승했고 일본기 견주한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한 테슬라도 4.4% 올랐습니다. 그 외 페이스북이 3.4%, 애플이 2.3% 오르는 등 시총 상위 기술주 대부분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크루즈 업체가 금번 여름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여행 관련 업종이 반영했습니다. 크루즈 업체 카니발이 4.5% 오른 가운데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2%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률로 살펴보면 에너지가 2.41% 내린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이란 제재 완화로 원유 등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 에너지 섹터의 부진으로 지목됩니다. 그 외 자동차가 포함된 경기 소비자와 인터넷 플랫폼 업체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IT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다수 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까닭에 큰 경기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빠른 경기 회복세는 분명 실적 기대감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수출 제조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